이곳은 황산생태공원입니다. 황산생태공원은 지하철로 폭포역에서 내려와서 조금 끓으면 나오는데 다젠거 종료끼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황산생태공원, 황산경랍도를 보실까요? 황산생태공원에는 계속 꾸미고 있는 중이고 철쭉입니다. 이렇게 생긴 철쭉 철쭉원 개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것이 흰말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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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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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연대에서 일대에넬리품 불렀네 영주쪽 효과선에서 만대 수쿠룡이래 수쿠룡 수쿠룡 아이들아 뛰어놀며 재밌게 즐기는 생태놀이터 오 괜찮네요 생태놀이터 생태놀이터 휴우 우와 동굴로 들어갔다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알 여기서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석장포 여러개 살이 부어 산지나 냇가에서 살아하며 독독한 향을 내는 방향성 식물이다. 석장포입니다. 원추리 원추리는 넘나물이라고도 하며 산지에서 자란다. 어린숨과 꽃은 요리에 쓰인다. 원추리가 요리에 쓰인다. 꼭창포 중북적으로 산지에서 자생하고 햇볕이 많이 드는 석지에서 잘 자란다. 꼭창포 노록스 올해사리랑 호가에 석지에서 옮겨서 31세ンド이 있어야 한다. 무력스 무력스 오해사리랑 호가에 석지에서 온도 수여장에 펜나무 있습니다. 펜나무 옛날부터 방북림이나 녹음을 많이 심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공통 펜나무 입니다. 계속 걸어가 볼까요? 겨울이라 좀 삭막하지만 앞으로 봄이나 여름 되면 이곳이 더 재밌고 같네요. 잘 꾸며놨어요. 무럭스 웨어사리를 물가에 숙지해서 무리수에 살아있는 인베세이크 집니다. 무럭스 펜나무 있습니다. 펜나무 펜나무 옛날부터 방북림이나 녹음을 많이 심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공통 펜나무 계속 걸어가 볼까요? 겨울이라 좀 삭막하지만 앞으로 봄이나 또 여름대면 이곳이 더 재밌고 같네요. 인사를 꾸며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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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철새를 관찰하는 만원등이 있는 곳이네요. 만원등이 있습니다. 철새가 있을까요? 철새가 있을까요? 철새를 꾸며놨어요. 오, 백노도 오고 큰 고운이 노랑불이 저어새 할미새도 온답니다. 지금은 백노를 찾아야 되겠네요. 백노를 찾아야 되겠네요. 백노 현재 백노는 한 마리가 보이지 않네요. Frau가 정확한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기 생 organized 전chnitten 음악 ... 생 a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체에 가시가 있고 현재 멸종위기 야생 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련 잠자는 연이라는 뜻으로 수련이라 한다. 눕이나 연못의 진흙에서 잘 자라며 긁고 짧은 땅속 줄기에서 많은 잎자루가 살아서 물 위에서 잎을 편다. 아무튼 연꽃이 필 때 다시 와야겠습니다. 저기 차 밀리는 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통장차가 밀리고 있네요. 기차가 내 소리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글쎄 기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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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단단한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영산아가는 안되고, 역동강 자산곡길. 영산으로 갈까요? 어떻게 되지? 오늘은 항산공원을 걸었습니다. 항산공원은 포포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나옵니다. 항산공원, 지금은 자전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벚꽃길이 너무 이뻐서 오늘은 항산공원 쪽으로 와 봤습니다. 이렇게 두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게 너무... 항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목격 문제차 에피소드arena 항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